안녕하세요 드레이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바버샵 좌식 샴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좌식 샴푸란 의자에 앉아서 샴푸를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단 좌식 샴푸에 대해 장점을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푸 진행할게요 이렇게 앉아서 샴푸를 해주시면 되세요 마사지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샴푸는 이렇게 많이 도포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일단 이거는 바버샵에서만 진행하는 거니까 이제 됐어요 됐어요 이제 이제 형 이제 그만해보세요 그만 아이씨 그만 아이씨 그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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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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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